그 다음에 7번 문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사 C6H5, CHCH2 이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것을 우리가 스틸렌이라고 이야기하면 스틸렌 그렇죠? 스틸렌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스틸렌을 우리가 7만 리터 저장하는 5개 탱크 저장소에는 능력 단위가 3단위 소화기를 최소 몇 개 설치해야 하는가? 자, 그러니까 소화기를 우리가 소화기는 최소 몇 개를 설치해 줘야 되는가? 소화기에 대한 위험물, 소화기의 위험물 1소요단이라고 하면 위험물 1소요, 위험물 1소요단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지정수량의 몇 배? 그렇죠? 지정수량의 10배를 10배를 우리가 1소요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틸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4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제4류 위험물에 보면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여기에서 덩경이, 초태서, 장송의 컬컵, 덩류, 경류, 의산, 초산, 테레핀류, 스틸렌 여기에 스틸렌이 이렇게 나와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스틸렌 같은 경우에는 비수용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정수량은 1000리터가 되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000리터에 10배, 1000리터에 10배 1000리터 곱하기 10배 하게 되면 이게 우리의 1소요단이가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저장수량이 우리가 7만 리터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개를 빼니까 이것은 우리가 7소요단이가 나온다. 7소요단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7소요단이. 그러니까 소화기 1개가 능력단이가 3단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7을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죠? 7 나누기 3 이렇게 하게 되면 소요단이 1소요단이가 3단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3분의 7 이렇게 하게 되니까 2, 3은 6. 그렇죠? 2, 3은 6. 3, 3은 9. 이렇게 나오겠죠. 숫자가 대충.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소화기 개수는 반올림이 아니라 무조건 올림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올림을 하게 되면 소화기 개수는 3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해답이 되는 것은 우리가 7번의 해답은 3번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8번에 제4리 위험물 중에서 지정수량이 옳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지정수량이 옳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8번 같은 경우에 이 노르말 헵탄은 제1석유류 비수용성입니다. 노르말 헵탄은. 이것이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요. 그렇죠? 제1석유류의 비수용성에 해당이 된다. 그렇죠? 비수용성에 해당이 된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벤저알데히드라고 하는 것은 벤저알데히드라고 나와 있는 것. 벤저알데히드라고 하는 것은 제2석유류의 비수용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2석유류의 비수용성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비수용성. 그렇죠? 비수용성. 그 다음에 노르말 펜탄이다라고 하는 것 있죠. 그죠? 노르말 펜탄. 이 노르말 펜탄은 우리가 특수인화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특수인화물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특수인화물이다. 자, 에틸렌 글리콜. 이것은 어디서 많이 봤죠? 그렇죠? 이것만 여러분께서 아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에틸렌 글리콜은 우리가 제3석유류의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수용성 물질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수용성 물질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제1석유류 비수용성, 제2석유류 비수용성. 이 내용은 우리가 8번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되는데요. 전번에도 여러분께 말씀을 해드렸지만은 그 위험물의 종류가 수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다 암기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문제도 여러분께서 출제자가 틀려라. 그죠? 틀려라. 틀려라고 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그죠? 여기에서 보시면 지정수량이 옳지 않는 것을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1석유류 비수용성 제1석유류 비수용성 같은 경우에는 제1석유류 비수용성 같은 경우에는 200리터. 맞는 말이죠? 제2석유류 비수용성 제2석유류 비수용성이다 라고 하면 1,000리터. 그 다음에 특수이나물이라고 하면 50리터. 에틸렌글리콜이라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죠. 그죠? 에틸렌글리콜 에틸렌글리콜 수용성 4,000리터. 그러니까 제2석유류, 그죠? 제2석유류 비수용성이다 라고 하면 그죠? 1,000리터가 되는데 여기에 2,000리터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물질 1kg에 대한 그죠? 파괴되는 오존량 기준으로 CFC 11 1kg에 의해서 파괴되는 오존량으로 나눈 상대적인 비율을 오존 파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오존 파괴 능력 오존 파괴 능력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ODP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오존 파괴 능력을 우리가 ODP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다. GWP 라고 하면 지구온난화 지수 지구온난화 지수 이렇게 자, CFC 하고 HCFC 이 말은 우리가 할로겐화물 소화 약재를 우리가 가리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9번 문제에 해답이 되는 것은 우리가 2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탄화 칼슘이 물하고 반응을 했다. 발생하는 가스는 무엇인가? 탄화 칼슘은 CAC2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H2O 하고 이렇게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H 플러스 이거 하고 OH 마이너스 이렇게 분리가 된다. 그러니까 CA는 우리가 2조 원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OH 개수가 2개가 되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C2H2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다. 왼쪽에 칼슘, 오른쪽에 칼슘 1개씩 왼쪽에 탄소가 2개, 오른쪽에 2개, 오른쪽에 산소가 2개, 왼쪽에는 1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2H2O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물질명이 무엇인가? 이 물질명을 우리가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아셋틸렌 이라고 부릅니다. 아셋틸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죠? 이것이 우리가 아셋틸렌. 아셋틸렌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에서 해답이 되는 것은 우리가 문제 10번, 10번에는 4번이 되는 것이다. 이 화학 반응식은요. 2차 실기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화학 반응식입니다. 이게. 이 화학 반응식은요.